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드래곤 던전 롤 앤 라이트 입니다. 1인부터 4인까지 할 수 있는 프린트 앤 플레이 게임이구요. 1명부터 4명까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시트를 인쇄해서 플레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래곤이 살고 있는 던전 안에 들어가서 괴물을 물리치고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을 보시면 시트가 두 장이 있는데 저는 편집을 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첫번째 시트는 던전이구요. 플레이어 하고 그 다음에 용이 이동하는 길을 표시하는 곳입니다. 이런 말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마커로 표시를 해도 좋습니다. 마커로 표시해 가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시각적으로 확인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플레이어 말 그 다음에 용을 대신할 수 있는 마커 이렇게 대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던전을 표시한 시트가 한 장 있구요. 그 다음에 하나는 플레이어 시트라고 해서 던전을 누비면서 몬스터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경험치 능력치죠. 능력치를 쌓아가는 그런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 4개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의 능력치를 표시하는 마커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4명까지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각 플레이어들 마다 이거를 갖고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트는 각 플레이어들 마다 한 장씩 준비를 하시면 되구요. 자 여기 있는 것은 각 플레이어 마다 갖고 해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은 여기 작은 토큰 이렇게 작은 토큰을 이용해서 그 플레이어들 모두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어 턴을 간단히 진행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인부터 4인의 경우에는 주사위 4개를 사용하구요. 1인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주사위 3개만 이용합니다. 자 먼저 주사위를 굴립니다. 액티브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4개 굴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4개의 주사위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액티브 플레이어의 능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하나를 이렇게 4번을 해볼까요? 4번 능력을 쓰겠다라고 고릅니다. 자 액티브 플레이어 하나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용, 용을 어떤 걸 이동시킬지를 정해서 여기 용 칸에다가 하나 올려 놓습니다. 그럼 남은 주사위 2개는 몬스터 소환, 몬스터와 만났을 때 쓰이는 주사위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사위를 쓸 수가 없다면 이 주사위는 여기 브레이크라고 해서 쉬는 공간에다가 놓아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놓으시구요. 자 이렇게 놓아두시고 자 그러면 액티브 플레이어는 먼저 액티브 플레이어의 능력치를 활용합니다. 자 4번 능력은 뭐냐면 자 2로 되어 있죠. 자 2칸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자 던전에서 길 따라서 2칸 이동합니다. 하나 둘 2칸 이동하고요. 현재 A 구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열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열쇠를 하나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승점을 주는 공간이구요. 보물 여기는 리스크라고 해서 승점이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승점이 없어지지만 후반부에는 높은 승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구요.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승점을 얻는 공간이구요. 여기는 전투력을 높이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동력을 높이는 공간이구요. 두 칸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한 개를 지웁니다. 열쇠. 그럼 저는 이 열쇠를 지우고 이 옆에 있는 검. 공격력입니다. 나중에 싸울 때 공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7개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몬스터를 없앴을 때 여기 하나씩 지워가는 공간이구요. 자 그래서 액티브 플레이어의 턴을 이렇게 다 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열쇠 옆에 보시면 용 있죠. 용 두 칸 이동합니다. 용은 두 칸. 하나 둘. 이동하면 이 능력치는 닫히게 됩니다. 다음번에 이 능력치는 사용할 수 없게 되구요. 만약에 이거를 올려놓을 때 옆에 만약에 이미 닫혀진 능력치가 있었다. 만약에 이걸 놓으면 이 옆에 인접해 있는 능력치는 열리게 됩니다. 자 인접해 있는 능력치는 열린다. 그래서 만약에 5번이 닫혀있었다. 근데 4번을 딱 하게 되면은 5번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어의 능력치 능력 사용했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드래곤 이동합니다. 자 현재 플레이어가 A 구역이 있다고 했죠. A 구역인데 A 구역에 1, 2, 3을 놓았을 때는 용이 한 칸 이동한다는 얘기에요. 근데 6이 와있기 때문에 용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용이 이동을 빨리 빨리 하겠죠. 여기 3칸이나 이동하네요. 1, 2, 3, 4, 5가 있다면 용이 3칸이나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A 구역에 있고 1, 2, 3이 아니기 때문에 용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용턴 끝났구요. 자 그 다음에 몬스터와의 조우입니다. 몬스터는 자 바로 4와 5 4와 5를 합한 이 몬스터를 만나게 되는데요. 현재 몬스터 만나는 표시가 없죠. 이런 표시입니다. 해골 모양 해골 모양이 있는 경우에는 이 몬스터와 싸우게 되는데요. 현재는 몬스터와 만나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도 있구요. 여기 던전에도 몬스터 만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몬스터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만난다면 4 더하기 5 9죠. 9면은 바로 여기 요거를 만나게 됩니다. 스켈톤 같은데 얘를 만나게 되서요. 얘 옆에 있는 거 일반 몬스터 입니다. 일반 몬스터 여기는 상급 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몬스터와 싸우게 되는데요. 현재 몬스터의 방어력이 5죠. 그러면은 여기 방어력 하나에다가 주사위 하나를 굴려서 더한 값이 능력 공격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싸워 이기게 되면 이 몬스터를 없애고 나중에 승점 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용이 한 칸 이동하게 되겠구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플레이어는 액티브 플레이어 액션 하구요. 그 다음에 드래곤 이동하고 그 다음에 몬스터 만났다면 몬스터와 싸워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여기에 있는 주사위 여기 두 개의 주사위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표시합니다. 하나를 골라서 자신의 시트 자신의 시트 위에다가 하나를 올려놓게 됩니다. 여기는 4나 5죠. 만약에 다른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시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액티브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이걸 올려놓으면 인접해 있는 이 커버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없어지게 되는데요. 다른 플레이어들은 액티브 플레이어가 아니라면 그냥 여기에 있는 액션을 수행하고요. 그냥 닫혀있게 됩니다. 옆에 있는 거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 액션들이 계속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플레이어일 때 이 액션을 하나 하게 되면 이 옆에 있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럼 일단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액티브 플레이어가 옆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쭉 돌아서 다시 재턴이 되었습니다. 자 재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굴렸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걸로 한번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용 일로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액션 액션 수행합니다. 자 두 칸 이동입니다. 두 칸 이동합니다. 하나 둘 두 칸 이동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몬스터와 만나죠. 자 몬스터와 만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몬스터를 동시에 여럿을 만나게 된다면 좀 센 몬스터와 싸우게 됩니다. 만약에 비슷한 몬스터다 라고 한다면 한 번만 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랑 싸워야 되겠죠. 몬스터와 싸워야 되고요. 자 그럼 일단 용부터 이동할게요. 자 현재 A 구역에 있는데 1입니다. 용 하나 이동하겠죠. 용 하나 이동합니다. 이렇게 좀 뒤에 따라왔죠. 뒤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이번에는 몬스터와 싸웁니다. 몬스터는 현재 3 4 더하기 3 해서 7입니다. 7 7은 자 7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 없죠. 여기 뱀파이어와 싸우게 됩니다. 현재 저의 공격력은 1입니다. 그래서 주사위 한 개를 굴리면 되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이용해서 굴리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뱀파이어의 방어력은 3이고요. 저는 3 이상만 나오면 이깁니다. 현재 1이 있고요. 자 굴립니다. 싸웁니다. 자 6에다가 공격력 하나 더해서 7입니다. 7이기 때문에 이 뱀파이어를 제가 물리쳤어요. 없어지고요. 여기 없어지고 나중에 게임 끝났을 때 승점이 2점입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능력치가 낮아서 1이 나왔다. 그래서 패배를 했어요. 패배라는 경우에 없어지지 않겠죠. 얘는 없어지지 않고 용만 1칸 이동하게 됩니다. 용이 1칸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 괴물을 하나 없앴기 때문에 여기 1칸 얘를 표시합니다. 여기 열쇠가 하나 생겼죠. 열쇠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열쇠 하나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나중에 게임 끝났을 때 승점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요. 자 그러면 다른 플레이어들은 저는 이거 능력 다 사용했죠.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닫히고요. 이건 닫히게 되고 이 인접해 있는 이 칸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플레이어들은 여기 3이나 4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자 액션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다른 플레이어들도 다 수행을 하고요. 다른 플레이어들은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덮이면 인접해 있는 거 열리지 않는다고 했었죠. 액티브 플레이어와의 차이점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다가 자 플레이어가 여기 출구까지 도착을 하거나 여기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용이 플레이어를 지나쳐서 지나칠 때마다 지나칠 때마다 여기 한번씩 생명력을 잃습니다. 하나 지워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용이 두 칸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원래는 앞서가지만 앞서가지만 용은 한 칸 앞서 간 다음에 이거 하나 지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뒤에 머무르게 됩니다. 용은. 계속 뒤따라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용 하나 지우고요. 지우고요. 그래서 다섯 개가 다 채워지면 패배하고 점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배고요. 자 그래서 도착을 플레이어가 하면 끝내고 점수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승점 여기에 있는 별 개수 있죠. 여기도 별이 있죠. 여기는 별 별 개수 승점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별 승점 그 다음에 검 검이 몇 개 있는지 여기 최대 일곱 개 있습니다. 검 일곱 개 일곱 개 그 다음에 몬스터 승점 2점씩입니다. 왼쪽에 있는 몬스터 오른쪽에 있는 몬스터 그래서 물리친 몬스터를 곱하기 2에서 점수 쓰시면 되고요. 던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으면 여기 10점 그 다음에 용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용을 없애려면 여기에 있는 몬스터를 전부 다 없애고 난 다음에 7이니까 13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용을 물리치려면 7을 다 체크한 후에 주사위 6이 나와야 용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용을 없애면 25점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IP 생명력 한 개 잃었을 때마다 마이너스 3점 빼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모두 합산해서 점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 플레이의 경우에는 25점 이하면 보통 잘 못한 거고요. 70점 이상이 넘어가면 레전드급 이라고 합니다. 솔로 플레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사위 4개 대신에 3개만 사용한다. 3개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몬스터와 조우했을 때는 주사위 1개를 굴려서 놓습니다. 그래서 주사위 3개만 사용하고 몬스터를 만났을 때는 주사위 1개를 굴려서 이렇게 배치해서 몬스터와 싸우게 된다. 라는 점만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래곤 던전 롤앤와이트 이렇게 프린트해서 즐기면 좋을 것 같고요. 솔로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를 갱신해 가면서 이렇게 플레이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린트 앤 플레이 그 보드게임 경연 대회가 있는지 거기에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게임성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한번 솔로 플레이 한번 해보고 다시 어떤 점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점이 재미있는지 다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드래곤 던전 롤앤와이트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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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